좋은 시간! 도쿄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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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으로 넘어갈지 집중 .. 반값 해야 되거든요 어? 잘했다 잘했죠? 어? 잘했다 어? 잘했다 잘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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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도 갖고 왔어요? 그럼요 언니 안 가져왔을 리가 없지 근데 캐릭터 제일 귀여워 귀엽지? 귀엽네? 귀엽지? 귀엽네? 어? 내 거 제일 과해 제일 귀여워요 오빠 어? 야 이놈 너무 아기 아니야 근데? 어? 오빠 이게 언니도 상처받는다고요 자 오빠 받아보자 얘는 할머니고 오우 오우 와우 누가 와아! 와아! 아 웃겨. 아 치킨 냄새. 냄새가 좀 먹었어. 너무 많이 나지? 뭐야? 치즈 인더 에그? 아 치즈 인더 에그? 와우! 치즈 인더 에그. 가던 길 가세요. That's so cool. 이따 둘까? 냄새 좀 나. 난 이 냄새 좋은데. 아 그래? 난 향수로도 뿌릴 수 있어. 치킨 향수. 아 저 치킨 냄새 미치겠네. 먹을래? 응. 먹을까? 테디오빠 삐질까? 어? 쟤 빼고 먹었다고. 삐질 것 같아. 약간 하나만 우리가 구우면 맛 괜찮은지. 먹어보자. 그냥 테스트 하는 거. 테스트 테스트. 공간에 오빠가 오면? 아니요. 잠가버려. 진짜. 되게 미니 풍덕이야. 아 나도 봤어. 이거 어디 봤어? 나 이거 너무 보고 싶었어. 아 진짜? 다행이다. 맛있어? 이제 소금 찍어 먹어야 돼. 오 굿. 아 웃긴 얘기 있어. 응. 내가 막걸리를 좋아해. 응. 그래서 리얼리티로 막걸리를 만들러 갔다? 제니 언니랑 채영이 막걸리 엄청 좋아하는데. 진짜? 응. 태장님 엄청 좋아하시겠네. 맛있습니다. 아이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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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하. 내가 가져왔는데. 응. 갖고 올게. 이러다가 들키겠다 오빠한테. 아 그니까요. 열심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나 좀 무섭거든 언니? 내가 먹는 척 할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조용히 하는 거야. 43 00, 200, 600, 600, 900, 700. 아ến다. 우와 근데 병 너무 이쁜데? 응. 야 되게 거급스럽다. 뭔가스를 가장 큰 벌칙 첫 따라 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와 근데 병 너무 이쁜데? 야 되게 고급스럽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만든 거예요? 붙여주지. 쏘미쥬. 쏘미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제니 언니 꺼. 원래 사인까지 부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거 막걸리가 원래 7도 정도 한대. 근데 이거는 17. 왜? 진짜 진짜 리얼 트래디셔널 막걸리. 근데 너무 맛있어. 나 이거 먹고 우리 엄마 아빠 못 알아봤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 계속 먹으면은 살짝 느끼해. 그래서 나 한 번에 먹어버렸잖아요. 으악! 한 번에 먹어버렸잖아요. 오빠 또 드실래요? 아냐아냐. 하나 더 했는데. 저는 사인 받았어요. 제가 언니가 이거 다 마시고 그냥 병 버릴까봐 유리에다 사인했어요. 우리 지금 칠해냈다. 저 안무 영상이 미리 다 보여줬어? 아 보여줬어. 보여줬어? 근데 뭐. 언니가 지금 무서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친구야. 아까 오빠가 말한 안무가 뭐야? 내 안무가 있는데 언니가 지금 무서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소미야. 내가 이렇게 쳐다봐야지. 신곡 안문데 와공 작업 이게 약간 바깥한 버전이거든. 이게 나은지 그냥 이렇게 나은지 언니가 한 번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초반에만. 아니면 1, 2절 다르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앞을 이렇게 뛰고 아니면 앞에는 원본 가고 원래 가고 뒤에를 이렇게 나는 이것도 좋고 원래 것도 좋아서 나 같으면 그냥 1, 2절 다 다르게 할 것 같아 근데 노래가 너무 밝아서 저번에 노래도 밝았잖아 완전 그거는 완전 빨리 너무 좋다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뮤비 언제 찍어서 놀러 갈래? 어? 어? 진짜 말아오네 어? 진짜? 이제 진짜 와야 된다 베스트 명장면? 어! 베스트 명장면 테디 오빠 몰래 치킨 먹을 때 그거는 진짜 제 리얼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 더 드실래요? 아냐아냐 하나 더 했는데 아냐 먹어봐 이거 왜 라벨이 없어? 그거 오빠 거 특별하니까 아이씨 뭐 없어? 언니 치워 나 이거 나 그냥 준 거지 아니에요 야 어떻게 나는 다 저렇게 이름 써져 있는데 난 이름도 없어 오빠는 특별하니까 와... 오빠는 얼굴이 이름이잖아요 멋있는 오빠 와... 이거 스티커 붙였다 뗀 건데 아니에요 그 막걸리 붙어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는 데 나만 안 줬더라고 리사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하하하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너 오빠 졌어? 이러니까 잘 전해줄게 음... 땡큐 땡큐 아 잠시네 환경이 미네 하하하하 테디 오빠는 졌어? 아... 테디 오빠 어 테디 오빠 거 주면 되겠네 그러네 테디 오빠 거 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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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둘이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이렇게 crazy people? 하하하하하하 We need Somi and Lisa 하하하하 좀 근데 장르가 틀려 내가 아는 니네는 아 그래요? 리사는 crazy too 하하하 근데 다른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음... 리사는 똑같이 crazy인데 그래도 눈치는 봐 오오오 너 눈치 없다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Somi는 아니 눈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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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노노노 아니 그게 아니라 리사는 오늘 녹음할 거야 하하하하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대? 하하하하 그때 우리 너 엄청 응원했어 우리 16 때 진짜? 응 너 떨어졌어 아삼 아오오오 또? 진짜 너무 좋았어 Somi 진짜? 아 Somi 너무 좋아 막 이래 진짜 지금도? 지금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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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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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